이게 그냥 평범한 차가 아니라 타임머신이고 나는 지금 이 타임머신에 치여서 1987년까지 따라오게 된 거다 뭐 그런 스토리 대박인데 대박인데? 제가 이걸 떠올리고 갔습니다 교사였습니까? 예예 확실한 신분이 있으시다 네 우정고등학교 3학년 1반 학생이니까요 딱 학교만 다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는 있는 거죠? 알아요 뭐 위기 상황이었던 것인지 게이득인 거니까 게이득 그딴 단어 쓰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갑시다 그 이후로 내 인생도 완전히 경로를 이탈하게 된 셈이지 친아저씨 같아 오빠